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1년 5국공채 2회 복동의 차량을 시작합니다. 자 문제제기네요. 순현장 순현 환경단체 원고 적게 인정될 수 있는지 순현장은 순현장은 인인소송 그렇죠. 사실 다 인인소송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다 인인소송이 문제가 되는거고 특히 순현과 환경단체는 단체송이 문제가 되는거죠. 단체송의 개념은 정확히 써줘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냐면 물론 단체송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부진정 단체송이 있고 진정 단체송이 있고 그중에 이기적 단체송이 있고 이타적 단체송이 있어요. 판례는 이 부분만 있다고 했습니다. 사안같은 경우 순현원 자체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전해야 될 또는 폐업해야 될 정도의 침해가 있다면 순현원 자신의 법률상의 침해가 있죠. 그럴 때는 부진정 단체송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인정돼요. 개인의 단체송, 개인의 항구소송과 다를게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거는 여러분 국민에는 자연인만 포함되는게 절대 아니죠. 국민 또는 뭐뭐한 자라고 써있을 때는 법률에서 자, 뭐뭐할 자라고 써있으면 이때는 국민 안에는 자연인법인, 비법인, 사단재단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따라서 이때는 순현원이 되는거고요. 그리고 순현원이 소속, 순현님들의 환경상 이익침해를 이유로 환경상 이익침해를 이유로 다투면 그때는 내부구성원을 위한 소송이니까 이기적 단체송이에요. 환경단체는 정권에서 정한 존림 목적에 따라서 환경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이타적 단체송이죠. 판례는 여기만 있다. 그리고 유력설에서 단체송을 제한적으로 긍정하자고 했을 때는 여기가 된다. 그래서 단체송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판례는 단체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는요.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환경선언을 제기할 수 있는 원구적 기회가 부정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순현장님이나 순현원, 환경단체는 자신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제3자죠. 그렇기 때문에 인인소송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인인소송이 또 얘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단체는 지금 서울에 있죠. 처분과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국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현장님과 순현원은 인인소송이 될 테고 환경단체는 인인소송은 아니고 단체송이 될 겁니다. 지금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 원구적 기회에 일반으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판적 검토도 상당히 좋아요. 이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다들 이 부분이 좀 부실하게 써져 있는데요. 공유수면법이 공유수면법에서 나중에 보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하는 그런 규정들 있죠. 그런 규정을 통해서 국민의 환경상 이익을 보완하는 취지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검토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논 검토를 하면서 처분의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라고 써놓고 나서 사안의 경우에는 사안의 처분에 관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근거법규가 있잖아요. 공유수면법은 이렇게 환경상 공익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공익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의 환경상 이익을 보완하는 취지가 있다는 것을 써줘야 돼요. 다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도 이런 공유수면법 처분의 직접적 근거 규정인 근거법규인 공유수면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써줘야 됩니다. 자 먼저 순여원과 순여원장님의 원구적격부터 논의했어요. 이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인인소송이 될 테니까 인인소송인지 인인소송을 들어갈 때는 제3자 소송이 문제가 된다는 걸 써주면서 제3자 소송의 대표적인 것은 인인, 경업자, 경원자 소송이 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에 해당되는 순여원 또는 순여원장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재단법인도요 법률주체입니다. 국민안에는 이런 범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인소송에 관한 내용을 쓰고 순여원장님인데 환경연연평가가 나왔을 때는 이런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렇지만 사안에서 특별히 환경연연평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검토를 하건대 자 판례는 검토라고 목차를 쓰면 밑에다가 쭉 써주시고 아니면 검토라는 목차를 쓰지 않고 쓸 때는 이런 경우에는 검토는 생각건대 이러이러하고 사안의 경우 그러면서 쭉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검토 대신 쓰는 단어가 생각건대 그리고 소결 대신 쓰는 단어가 사안의 경우입니다. 검토는 여기는 생각건대라고 쓰면 되겠고 사안의 경우 순여원장님은 딸기잼 이미지 실추 여기는 좀 들어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는 왜냐면 순여원장님과 관련해서는 환경상 이익침해를 주장해야 되고 여기 지금 써놓은 내용은 순여원이죠. 순여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인이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의 인격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개인과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순여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순여원의 법률상 이익침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순여원장 같은 자연인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지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근 주민인 순여원장님의 환경상 이익침해가 사실상 추정될 수 있다면 원구적 게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끌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순여원 사건에서 마산의 트라피스트 순여원 사건에서 말했던 것처럼 판례 키워드를 여기다 좀 적어줘도 됩니다. 뭐냐면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런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이 향유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순여원장님에게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에 의해서 깨지기 전에는 반증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순여원장님은 처분의 근거법 개입인 공유수물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을 답안지에 녹여내세요. 그리고 여기 쓰는 내용은 오히려 나중에 순여원 쪽에서 써야 될 내용입니다. 기타 소속 여건 여기는 순여원장님만 썼군요. 순여원장님 쓸 때는 환경상 이익침해 위주로 써주세요. 환경상 이익침해. 여기는 단체소송에 관해서 써주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양가로 2번에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단체소송의 의미, 문제점 이렇게 목차로 통합시키세요. 의미, 문제점.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단체소송이 문제가 되는데 단체소송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 없이 구성원의 법률, 구성원 또는 공익 침해와 관련해서 단체 자체가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왜 문제가 돼?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 없이 다투는 것은 주간소송을 취하고 있는 한고소송의 취지에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 없이 내부 구성원 독립된 법인격이라고 했죠. 내부 구성원 또는 그 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뭐에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고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행법의 태도는 한고소송을 주간소송으로 입법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 없이 내부 구성원을 위해서 다툰다든가 또는 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주간소송의 취지에 반해서 객관소송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객관소송은 법정주의가 되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다솔파리가 되는 겁니다. 특히 객관소송 중에서도 민중소송화 되는 거죠. 객관소송에는 민중소송기관소송이 있는데 행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객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서 개별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나 이런 개별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단체소송법정주의 다솔파례에서는 단체소송법정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단어보다는 지금 제가 말했던 논리구조를 취하면서 자신의 법률상의 침해 없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중소송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객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고 이런 개별법 규정이 없이도 일반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논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되겠습니다. 단체소송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살 판례를 안 썼는데요. 뭐 학살 판례는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련된 판례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판례는 점수입니다. 이거 놓치는 건 너무 커요. 따라서 사단법인 대안의사협회가 부검복지부 고시를 다투는 사건하고 사안처럼 재단법인인 순요원이 재단법인인 순요원이 쾌적권 환경에서 생활한 환경상 이익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는 걸 이걸 분명히 써줘야 돼요. 판례를 쓰지 않은 것은 아주 배점에 있어서 아주 불리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반드시 써줘야 되겠다. 사안의 경우를 간 것도 좋았습니다. 단체소원은요. 타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2010년에 출제가 됐고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 2년 전에 출제가 됐단 말이죠. 시험에 나오면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어 놓으세요. 왜 문제가 있는지를 써줘야 됩니다. 즉 단체소원이 개념에서부터 파생하는 거예요. 단체소원은 단체자체의 법률상의 이익침에 없이 내부구성원 또는 공익목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민종소송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종소송, 객관소송 법정조회에 따라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나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견해 다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판례를 학설은 안 써도 좋은데 판례는 정확히 써줘야 돼요. 특히 부흥공복지부 고시를 다 떴던 사단법인 대안의사협회하고 재단법인 트라피스 순여원 사건, 이 순여원 사건이라고 쓰면 돼요. 판례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토에서 이런 객관성 법정조회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는 다수할 판례로 가든지 다만 다수할 판례로 가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유력서를 소개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체송 중 공익소송에 해당되는 이타적 단체송은 정관의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유력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법론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타적 단체송은 판례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고득점 다관제를 쓸 수 있도록 논리구조를 잡아줘야 되겠어요. 도입 부분에서 단체송이라는 게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침해 없이 인정되는 소송이고 그렇다면 주간소송을 취하는 현행법의 태도에 반하고 민중소송화 즉 객관소송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객관소송법정조회에 따라서 법의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법의 근거 없이도 인정 가능하냐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최근에 유력설은 이런 경우에도 정간의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공익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답안입니다. 방금 말한 논리구조를 정확히 잡아주세요. 다음 2문입니다. 법적 성질을 왜 써주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결국 특허이고 재량행위여서 유법성 심사 방식이 재량일탈남의 제한적 심사 방식을 취한다는 이런 논리구조를 정확히 적어줘야겠습니다. 다만 법규정 위반 여부를 써주는 건 아주 좋아요. 교수님 답안지는 없지만 법규정에 대한 논의를 써주는 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써주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돼요. 특히나 조문 중에서도 여기는 변경 승인이니까 변경 승인과 관련된 직접적 조문을 언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원 위반 여부에서는 웬만하면 비례원칙은 반드시 검토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사장 판결에 관해서는 의, 요건 요건은 조문 쓰면 되니까 조문을 간단하게 써주세요. 치소송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 보통 치소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28절은 치소소송이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고 치소송 관련해서 쭉 쓰고 나서 무효확인 소송에 주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특히 무효확인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법치주의 중대한 예의다. 그래서 엄격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문의 논거를 반드시 써달라고 했어요. 조문의 논거 조문이 안 보이면 안 돼요. 38조 1항에서 28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사한 심판법 44조 3항에서는 사정재개에 관해서 무효확인 소통에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규정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다는 세 가지 논거 특히 이 조문이 빠지는 건 안 좋습니다. 항상 조문을 써주는 연습을 하세요. 다음 법률상위기 의미 제3자공구적격 단체송 심플하네요.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논의를 썼는데 사안의 경우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이 목차가 죽은 목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안의 경우는 공유수능본법 처분의 근거법격인 공유수능본법에 대한 공유수능본법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동의받는 요건들도 있고 환경자가 나오면 공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경상에 또 보완하는 취지가 있다. 다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들이 제3자가 이러한 처분을 상대로 다툴 수 있는 그런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침해가 인정되는지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이 앞에 1번으로는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이걸 꼭 써줘야 됩니다. 승현 원장이 원교우 적격부터 썼어요. 인인소송 인인소송을 쓸 때는 제3자 소송에 대한 언급하고 그 중에서도 인인소송에 해당된다. 부수쟁점을 반드시 언급해 줍니다. 교수님 채점을 받았을 때 이 부수쟁점 쓰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조문 좋습니다. 줄여 써도 돼요. 공유수면법 이렇게 써도 됩니다. 조문 쓰는 거 아주 좋아요. 이런 목적 여기다 지금 다 뭉퉁그려 놨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썼던 그 목적 있잖아요. 일반 논을 써주고 나면서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한 개죽고 법률상침해다. 이때 처분의 근거법규는 공유수면법인데 맷조맷조를 볼 때 공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경상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다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저에게 이러한 공유수면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침해가 있는지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런 말로 타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써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점수를 더 줄 수 있겠습니다. 수녀원장은 해당 수녀원의 환경상침해가 인정된다면 이것과 무관하게 논의를 좀 해주셔야죠. 인인소송 요건이 충족된다. 여기는 포섭을 제대로 지금 끝맺음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요. 수녀원장도 자연인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익은 자연인이 향유하는 기본권이란 판례 태도에 비추어 이러한 공유수면법에 의한 이 사건 허가에 의해서 수녀원장님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익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반증이 없는 한 다툴 법률상 이익 제가 원구적게 인정된다. 이렇게 끝맺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단체성 인정 여부 진정단체수송에 해당된다. 의의를 좀 정확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자체의 법률상 이익침해가 문제되는 사안도 있고 수녀원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되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침해는 실제 판례에서는 소명부족으로 부정이 됐으나 가정적 판단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말 쨈 판매 수익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 또는 수년이 폐업처리하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정도의 그런 손해발생을 입증한다면 그때는 인정 가능성이 있어요. 판례는 소개시켜주되 판례에서는 소명부족으로 부정되었으나 이러한 주장이 구체적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부진정 단체송으로서 그 단체 자체의 범죄상 이익침해가 인정되므로 원구적격 인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다만 수년은 이기적 단체송과 관련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향유하는 기본과 주체는 아닙니다. 왜 그래요? 판례에 따르면 자연일만 누르는 권리죠. 따라서 수년이 자신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침해를 이유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로 원구적격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다만 이 재산권 침해 그리고 이런 이전을 해야 될 정도의 이런 구체적 손해발생에 관해서는 판례에서는 소명부족으로 부정되었으나 사안에서 만약에 구체적 손해발생이 입증된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수정해야 될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비환경단체의 경우에도 자신의 법률상의 침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실무에 따르면 원구적격 인정되지 않으나 최근의 유력설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존리 목적인 환경상 이익침해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재판실무에 따르면 부정된다는 것을 써줘야 됩니다. 변경승인 처분인지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허가, 특허, 인가, 면허, 승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분이에요. 당연히 처분일 때는 처분성 논의를 별도로 쓸 필요는 없고 특허인지 재량행지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재량행지를 위해 논의하는지 논의의 실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재량행위다. 따라서 사법심사 방식은 재량권 일탈 남용만을 심사하는 제한적 심사 방식에 의한다.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타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여기다 써줬네요. 여기다. 논리연결 문구를 여기다 쓰고 타고 내려가면 좀 더 답안지가 원활하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정 판결은 의미 요건? 좋습니다. 논거를 충분히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질문 형태로 목자를 따야 되기 때문에 사정 판결의 의미 근거는 28초니까 치소송에서의 사정 판결에 관한 요건이 되겠죠. 다만 이런 경우에도 무효확인 소송일 때가 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별도 목자를 적어서 무효확인 소송에서 준용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나눠서 썼네요.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학판이 있잖아요. 특히 학설 관련해서 무효와 치소의 구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논거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논거를 써줘야 됩니다. 자 이 사건 처벌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좋습니다. 순영과 환경단체의 단체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순영과 환경단체를 먼저 썼네요. 질문 순서대로 쓰세요. 순영 원장이 먼저 나왔으면 순영 원장부터 씁니다. 원고적격은 다 공통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공통된 내용은 일반 논으로 먼저 앞으로 빼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건대 주관소송을 취하는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인데 여기 참조조문을 제대로 분석한 답안지가 없네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유수문법에 대한 해송의 문제를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처벌의 근거법규인 공유수문법에 따랐을 때 개인의 환경상 이익도 보호될 수 있다는 거 개인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개인이라니까 자꾸 자인인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민으로서의 개인은요. 자인인법인 비법인 사단체 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단체성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단체성은 미리 자체 답을 만드세요. 앞에서 말했던 단체성의 의미 그리고 주관소송을 취하고 있는 현황법의 태도 그런데 자신의 법률상 이익침에 없이 인정되는 이런 단체성은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단체 객관소송법정조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한데 그런 규정 없이도 인정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다. 이 부분 조금 보강이 필요합니다. 순여원장이 다툴 수 있는지 이건 질문 순서대로 앞으로 빼면 좋겠고 인인소송 원고적격 판례는 환경연예평가 내 주민, 밖의 주민 이런 걸 많이 써줬는데 오히려 여기서는요 여기에서는 판례가 순여원 사건에서 썼던 캐저컬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거 자연인만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이고 순여원장님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걸 써주는 게 좋겠어요. 조문 쓰는 거 좋고 조문에, 참조조문에 이런 표지가 있으면 이런 표지도 그대로 써줍니다. 단체성에 관련해서는 좀 깔끔하지 않은 물론 다들 잘 썼습니다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구조가 보여야 돼요. 논리구조가 특히 단체성에서는 현행법은 주간소송 그런데 단체성에 의해 비춰 단체성은 민중소송할 경향이 있고 따라서 객관소송 법정조에 따라서 법의 의로로 정해야 되고 그런데 개별법의 규정이 없을 때도 일반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논란이 있고 판례는 부정하고 있고 다만 유력설은 판례와 달리 판례는 이기적 단체성을 부정한 것이지만 이타적 단체성이 공익소송에 관해서는 단체의 정관 일조 정관 목적에서 정관 졸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긍정하자는 유력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또는 입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걸 써줘야 되겠습니다. 특허인지 재량인지 특허인지를 논의하는 건 특허이니까 재량으로 갈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재량 법규 분야 성질 이 성질에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특허인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재량인지를 판단하면 논의의 시력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소개를 이제 중요한데요. 조문에 대한 해석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례원칙도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 자 여기는 비례원칙 썼네요. 뭐 의의는 정한다면 한 줄이라도 비례원칙이란 목적의 수단이 정당한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리고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비례원칙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이 있잖아요. 기본법 조문을 언급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기본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 나중에 좀 암기가 필요하네요. 자 마지막 3문 사전 판결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논고를 정확히 적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준용하자는 견해에는 무효치소의 구별에 상대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중대한 예고 요건을 엄격해석해야 되고 특히 조문 꼭 써주라고 했죠. 38조 1항에서 28조를 준용하지 않고 또는 유사한 사전 재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무효동 확인 심판에는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거 이거 정확히 써줘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 쟁점은 다들 잘 잡았지만 논리구조를 좀 더 탄탄하게 해야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체로 꼭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에 북통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